모두들 털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을 질문입니다. 이현석 대표님도 계시니까 마침 딱 잘됐네요. 웹툰 스토리 투고 준비중인 스토리 작가 지망생입니다. 에이전시에 제출하는 기획서에 스토리의 반전과 결말까지 무조건 다 써야 할까요? 도용 걱정도 되고 제가 가진 폐를 다 까는 것 같아 고민이네요. 자 이 질문이 대표적으로 업계의 신용 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용 신뢰라는 것이 충분히 쌓여있는 업계에서는 이런 고민을 작가도 업체도 안 해도 되는데 신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깎아 먹고 들어가게 되면 서로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뢰 비용에 대한 얘기죠. 실제로 영화 업계나 이런 데서는 괴담처럼 떠돌고 내 지인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자기의 이야기를 도용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기 때문에 그 몇 개의 괴담들 때문에 모두가 불안에 빠지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 최대한 제가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야기의 가장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는데 반전과 결말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감추고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에이전시나 회사 쪽에서도 이 작품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어려울 수 있겠죠. 반면에 작가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 대한 신뢰가 아직 쌓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민할 수 있겠죠. 이건 둘 다 서로에게 언제든 상호확증 파악이 아까 얘기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 즉 신뢰가 좀 많이 까여 깎아먹힌 업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업체 경험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 반전 결말을 도용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질 만큼 굉장한 반전 결말은 별로 없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굳이 도용해서 어떤 작가한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라고 굳이 얘기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 진짜로 그래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반전과 결말이어가지고 이건 어떤 식으로 내가 정말 감방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빼먹고 싶다. 그 정도의 대단한 반전 결말은 업계에서는 거의 없다. 그냥 다른 작가가 맞는 다른 반전과 결말로 그냥 가는 게 맞지. 그게 비용이 더 든다. 그런 얘기는 실제로도 많이 합니다. 절대 감성돌이님의 작품을 내려치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말 그런 나쁜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커 나가고 있는 규모 있고 업계의 업력이 좀 긴 회사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나쁜 마음 먹고 코난에 나오는 범죄자 탈을 쓰고 이 업계에 들어온 블랙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 곳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곳을 상정하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 반전과 결말을 빼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로그라인, 설정, 캐릭터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눈뽕을 둘만한 작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단 협상을 시작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 가면서 뒤를 순차적으로 미팅을 하면서 공유하는 방식도 가능은 하겠죠. 아니면 그래도 정말 나 너무 불안해? 그런 경우라면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로그라인과 시놉시스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비용을 드리고 저작권 등록을 해놓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설정과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안된다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꽤나 구체적인 시놉시스 단계까지 가서 저작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몇만원이면 해요. 근데 문제는 맘먹고 그렇게 도용하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걸릴만한 지점까지 도용하지 않고 핵심적인 하나, 최종적으로 법정까지 가도 자기들이 앉을만한 어떤 아이디어, 설정 이런 것만 빼먹고 가겠죠. 다시 말하면 뭐다? 이건 불안감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은 그 지점, 내 작품의 반전과 결말, 이 지점까지 포함한 얘기들을 가지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작가와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빼놓고 독자들에게 감추는 게 아니라 협업 파트너기까지 감추고 있어? 이런 경우는 별로 실제 프로들의 현업 업계에서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누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반전과 결말인데 작가 본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공교롭게 비슷한 발상을 하는 작품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는데 내 걸 도용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 누구도 모르죠, 실제로. 하지만 어찌됐건 그 반전과 결말을 도용당하면 그걸로 끝장날 만한 작품이라는 얘기는 또 이거기도 합니다. 반전과 결말밖에 없는 작품이었다는 얘기기도 해요. 어느 곳에서 부분적으로 도용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내가 보기엔 내 이야기의 캐릭터가 내 이야기의 스타일이, 테마가, 완결이 훨씬 괜찮네. 10분 지점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작가로서는 필요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가 편을 무조건적으로 들어도 부족할 만한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업계의 신뢰 비용이라는 게 많이 낮춰진 상태, 서글픈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해 하시는 걸 이해하고요. 그렇습니다. 과거 영상에 저작권 검색해보시면 몇만 원, 5만 원이었나? 3만 원이었나? 그 몇만 원 내고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영상도 있어요. 근데 단순한 설정,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저작권 등록이 안 됩니다. 캐릭터가 있고, 줄거리 구조가 있고, 이야기의 명확한 어떤 뼈대와 기승전결이 있고 그런 상태의 시놉시스, 원안이라 부를만한 부분까지 나와줘야 등록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누가 도용을 했을 때 어떻게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도 많이들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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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